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잉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 김 회장은 주가 조작 종목 가운데 하나인 다우데이터가 하한가를 맞기 이틀 전 주식 140만 주를 팔아 605억 원을 현금화해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김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논란이 된 주식 대금은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회장과 희음증권 이사회의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. 다만 김 회장은 주식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말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 여부가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.